하나님 소중한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소중한 부모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시고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. 또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. 저도 매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.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본이 되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. 이 기도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. 그리고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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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